전국장 된장으로 바꿀까? 뭐요? 어? 청국장 말고 된장으로 바꿀까? 내가 같이 정직하게 먹고 나만 좀 더 안주고 이러면 좀 더 있어 응 청국장이 좋지 그 수확에 오늘 이 만드는데 시간 좀 걸릴지 싶은데 음식 만드는데 시간 좀 걸릴지 싶은데 호박 입진 대신 청국장이 딱이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박잎하고 쪄야되기 때문에 그래 호박잎하고 양배추하고 찌자 오케이? 그 호박이파리 찔려고 하는데 그 안에 그 냄비 안에 넣는게 있잖아 그 호박잎으로 산발 입으면 돼 응 네 산발 입으면 되나 가스레인지 하나 휴대용 가스레인지 네 어휴 뭐 이씨 뭐 가격대가 아휴 뭐 2만원 스타트네 2만원 스타트 됐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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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슬슬 좀 싼거 없어요? 한번쓰는거 이거? 지금 싼거 네 한번쓰는거 한번쓰는거 이거 이렇게 해드릴까요? 네 자 가스레인지 하나 샀다 응 휴대용 가스레인지 2개 하고 고등어 꼽을거 하고 3개 주세요 고등어 어머 고등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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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수 한마디야 고등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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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손만 주이소 두마리 한마리 한마리 한손이 두마리 아 한손 두마리요 응 한마리가 한마리 응 뭐하실려고 네 네 뭐하실려고 구울라고 내가 했다 응 내가 했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통통하지요 고등어 제법 제법 시아리 굴레 배야 배야 배 있어야 되나 배가 어떻게 해주나 어떻게 해주나 내가 저번에 배에 밝았나 배에 밝았나 랩에다 해서 석사에다 굽으려고 고일에다가 아 또 고등어 싱싱하네 딱 봐도 싱싱하네 소금 뿌려줄게 바로 굽으면 됩니까? 안 씻어도 되죠? 어깨만 뿌려야 돼 안 씻어도 되지 뭐 청국장 청국장을 어디서 샀느냐 청국장 어머 청국장 어디서 사요? 청국장 하나 모르겠네요 청국장 얘들아 청국장 안 파는가 본데 시장에 청국장 청국장 어디 팔아요? 저 할머니가 있는 거 네? 청국장 할매 있는겨? 요거 3,000원 안 짜? 네 짧게 하면은 싱거운 거는 파이 안놔도 짜운 거는 3,000원 저거 청국장 청국장 초장도 내가 만들었거든요 어? 할머니가 초장도 만들었다고? 네 다음에 해 찰 때 사러 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배추하고 호박이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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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디 가서 사야돼 요새 나와 호박이파리가 나오긴 나와요 요새는 호박이파리 안파네 호박이파리 요새 조금 늦었죠 이제 한참 나올거다 청국장 안에 뭐 들어갑니까? 청국장에는 두부 넣고 그 호박들하고 애호박 하나 넣어야 되겠네 예예 호박들하고 무파 요러다가 하면 돼 생선 좀 넣고 그 다음에 무 아 무 너무 큰데 무 저 잘한거 있잖아 가을무 나온거 있어 그런거 맛있어 저거 드릴까? 무가 너무 크다 주세요 아니 여기 작은 어느정도 더 커요? 어느정도 더 커요 여기 아니 그 뭐 주이소 요거 가을무 좋아요 남으면 세네개가 드셔도 맛있어 이제 맛있는 무가 나와 그래도 뭐 들어가는데 두부하고 무 땡초 호박 타 마늘 마늘 뭐 다진거? 마늘 다져 놓으면 되지 무과 과자 공지가 넣으면 돼 다진거 사야지 다져 드려요 다져 드릴까? 뭐 오래 걸려요? 금방해요 이거 3천원인데 오만큼 해놓으면 남으면 150만원 대고 하나 주세요 용 하나 드릴까? 아유 물가가 뭐 엄청 비싸다 얘들아 3천원 하고 저거 잠시만 요거 하고 땡초 좀 주세요 땡초 2천 2천 2천원 할까요? 네 아 호박이파리를 사야되는데 호박이파리 말아 쪄가 먹을라고? 네 청국장에 찢으면은 호박잎은 그냥 일반 대가 찢어야되잖아 아니 청국장 끓여갖고 양배추 쪄갖고 젓갈하고 물에 아 청국장도 그리해간다고요? 청국장 있어요? 청국장 있어요? 계산 같이 내가 같이 넣어 드릴께 복장으로 이제 이거 먹을까? 응 뭐 같이 넣으실까? 네 청국장에 청국장에 뭐 뭐 뭐 이거 들고 계셔보여 물이 물 버리지면 안 되니까 위에 넣자 옷이 15000원 를 9500원 9500원 어 만 12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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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라 2,000원 정도 넣으면 되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마늘 빻은 거 넣었어요? 네 넣었어요 수고하세요 그냥 식당 가서 사먹으면 그냥 4,000원에 정리되는데 그죠 형님들 물가가 비싸 호박 이파리 있습니까? 응 호박 이파리 네 아 여기 있네 호박 이파리 좀 주세요 응 아우 저게 2,000원짜리 많이 주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안녕히 계세요 반찬이 조금 반찬이 조금 모자라니까 요건 하나 사자 이모 안농 네 이모 안농 이모 안농 천국장에 뭐 뭐 들어가지? 돼지고기 김치 육수에다가 육수 만들기에는 천국장 그냥 그 뭐야 물 부어갖고 풀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뭐 육수 좀 들어가야겠네 어? 육수가 좀 들어 맹물 붓는거 봐 육수가 나서 육수 응 우리 며칠에 잠탕 있으니까 배수금 좀 주면 안 되나요? 이모 육수 전은 몰라요 지금 골조각 골조각 얼마 팔천이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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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세요 네 두부 와 도넛을 많이 들어갔어 정말 맛있어 응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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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제야 두부 주제야 두부 주제야 이모 두부 없나? 두부는 어디 사요? 이모 두부 어디 팝니까 아 감사합니다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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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야 네 두부 좀 주세요 두부 좀 주세요 어느거 드릴까요? 네 천원 4개 드릴까요? 아주 많이 네 얍 곰 두부 두부하고 무하고 청정에 두부하고 무하고 뭐 들어가지? 청정에 두부하고 무하고 뭐 들어가요? 파 파 파 드릴까요? 파도 넣습니까? 파도 넣어야 맛있다 파 하나 주세요 작은 거 한 번 쓸 거예요 한 번 쓸게요 천 원 5만 원 찾아왔는데 여기다 볼게요 여기다 뭐 드려요? 네 오뎅 어디 팝니까? 청구장에 오뎅이 너무 맛있는데 오뎅도 좀 넣었지 너무 들어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청구장에 오뎅이 너무 맛있겠다 엄마가 어릴 때 늘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청구장에 오뎅이 너무 맛있다고 청구장에 오뎅이 너무 맛있다고 아 오뎅이 너무 맛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탈퇴가 많이 자 된장 끓고 있다 언제 먹어 좀 기다리세요 형님들 어차피 뭐 어차피 뭐 시간 많으니까 예전에 제가 요 음식을 포장된 걸 사갖고 와갖고 먹었는데 요렇게 또 음식도 해갖고 먹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건데 눈이 어스럽붙이네요 여기 지금 여기 판대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잘라야 냉동실한 양념을 같이 구워주셔야 돼요 다행히 고 Avovo 그냥가루 양념과 대충 양념을 Assistimos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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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박잎 꼬박잎 꺼내라 꼬박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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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뜨거 앗 뜨거 양배추는 끓을 생각을 안하네 야 나 집에 좀 가자 배추야 집에 좀 가자 인마 이거 언제 끓여갖고 언제 끓고 가놨나 아 이제 제대로 뚜껑 딱 덮였으니까 제대로 잘 먹게 야 네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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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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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자 얘들아 형님들 고등어는 저 뭐야 고등어는 저거 안되겠다 고등어는 했다가는 밥 없겠다 진짜 오늘 밥 이렇게 먹읍시다 숙소에 있었으면 그냥 꼽았으면 됐는데 밥 먹는데 한참 걸리겠네 보니까 여기서 고등어 꼽으면 30분 이상 걸려요 우리 형님들 한번만 이해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밥 먹으면 되나 잘 보이나 다시 한번 느끼는데 어머니들하고 제주씨한테 감사하게 생각해라 서바럼들아 체먹고 설거지도 한번씩 해주고 밥 다 체먹었다가 하고 둘러붓어 뒹굴뒹굴 굴러다니지 말고 설거지도 한번 해주고 해라 밥 한번 하는데 돌아가신 조상님이 보이네 조상님이 보여 아우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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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그릇딱이먹겠습니다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아우 양배추 간장이 있어야 되는데 젓갈집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. 간장이 안 들어가도 뭐 고기 이래가 올려가면 먹으면 되죠. 간장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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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청국장이 달다 달아 청국장이 다네요 아 맛있다 음 짠 꼬박 이팔이요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출동자 좀 불러주세요 형님들 음 청국장 됐다 맛있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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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못 삶은 것 같아 에 맞제 맞다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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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갖고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형님들 제가 뭐 음식을 해 먹는게 처음이다 보니까 예 준비를 잘 못했어요 이젠 뭐 아이템 다 있으니까 다음에도 강된장 한번 한번 제가 극 POW verb 제 별명이 김된장이다 제 별명이 김된장이야. 제가 한번 형님 나중에 조리겠습니다. 쉽지 강된장 끓이는 거. 멸치 다신물에 된장 풀어가지고 조개류 좀 넣고 감자 썰어 넣고 무시 좀 넣고 땡초 넣고 고추 넣고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끓여다가 뚝배기에 넣고 조리면 되지. 그럼 강된장 빡빡된장 되지. 흠 내일은 항소개구리 육회 먹으러 갈게요. 항소개구리 사갖고 와가지고 직접 그 배떼지 따기 해가지고 배떼지 따기 해가지고 육회. 응. 항소개구리 육회. 독이 있지 않나 하는데 제 자체에도 독이 있어요. 제 몸속에도 독이 흐릅니다. 내 자체가 독이기 때문에 독암만 생긴거 처음부터 살아있다. 청구장 내가 그랬지만 맛있네. 어? 어? 백종원씨 조심하세요. 네. 음식이 백종원식 보다 맛있네. 응. 음식이 백종원식 보다 맛있네. 루하. 이기고. 루 하고 호박. 응. 우리집에 가ja를 만드는 상자. 라구요. 자. 무하고 호박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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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 으음. 빨간거 두루찌기요 두루찌기 청국장 요거는 양배추하고 호박 호박줄기 졌어요 추천좀 눌러주세요 형님들 너무 안 누르신다 방에 몇명이서 890명 보고 계시는데 추천 요 앞형이 강입니다 추천 1000개 올라오면 저 띠내리겠습니다 강에 입수할게요 바로 역전없다 바꾸 없다 옷 안을고 왔다 추천 절차 김 옆으로 하면 진짜 띠내린다 틀림없지 나는 바꾸라는 바꾸가 없다 근데 별명이 김바꾸하니까 김바꾸 써봐라 마 바꾸 없지 엄마 밥먹는데 또 배고프네요 집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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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지랄을 해요 지랄을 진짜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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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beau 음질하고 나니까 배가 불러와 못 먹겠네 으 으 그 다야 진짜 치워 나 이거 으 으 아이구 앞뒤가 마다 앞뒤가 마다 이거 다야 치워 아 으 이따 어디에 줍니까